엄청나게 틀리셨네요 이친구야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M1 자 알파벳 G A T E G A T E 뭐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GATE GATE죠 그쵸? 근데 왜 시험지에는 뭐 이렇게 썼다가 뭐 이거는 뭐 또 지웠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시험지 봤을 때 이거 A O이 아니고 A, I, O이였던데요? 그래 O이지 A가 내는 세 가지, 네 가지 소리가 뭔데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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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거잖아 OO? A가 전부 다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A가 내 이름을 불러서 A 소리내고 있지 네 어 근데 무슨 이거야 썼다가, I 썼다가 지웠다가 이러고 있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? 아니요 OK 그래서 소리는 GATE GATE 쓰는 방법은 G G G G G A가 A 소리낸네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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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? T, A, P, E T, A, P, E 모여서 내는 소리? 테이프 테이프 T는 A는 A P는 E는 대신에 건너건너집가서 이름으로 봤더니 얘가 지이름 뭐래? 지이름 지이름 뭐래? A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가? 테이프 테이프 소리는? 테이프 쓰는 법? T, A, P, E 얘가 얘라고 두 글자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한 글자로 되어있다고요 네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에소에서 알파벳? G, R, A, P, E G, R, A, P, E 뭐여서 내는 소리? G 어 그걸레 그레이프 그는 그 소리를 해주세요 맞습니까? G는 그 R은 R A는 A 그럼 여기까지 뭐야 소리가 R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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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레이 자 영어에 이 소리가 없어 이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어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 됐습니까? P는 합쳐서 그레이프 뭐라고요? 그레이프 소리는 그레이프 쓰는 법 G G R A P E K 그레이프 계속해서 알파벳 SK A T SK A T E 모여서 내는 소리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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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 계속해서 알파벳 L E K E 왜? L A K E L A K E 뭐에서 내는 소리? 레이크 레이크 그렇지 됐습니까? L은? 을 을 A는? E A 에이 그럼 여과의 소리? 레이 K는? 모여서?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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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? 레이크 소른복? N A K E 레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R A C K L C E R A C E 모여서 내는 소리? 레이스 레치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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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은? R R R A는? A 여기까지 소리? 레이 레이 c 에? 는? 중 에? 모여서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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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t ei 를 닮네 M A, C, E RACE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C, A, K, E C, A, K, E 뭐여서 내는 소리? SAKE SAKE 아닌데? 아! KAKE 그래, KAKE야 이게 어? 됐습니까? C는 뭐 중에 뭐? S 중에 K K는 A K는 K 모여서 K K K K 소리 K 쓰는 법 C A K K K E K K 할 뻔했어 K K K 해야 될 거 아냐 네 K 알파벳 T A K A F A C E F F E K F A A A A는 A C는 SK 중에 모여서 FACE 오케이 소리 FACE 쓰는 법 F A C E 오케이 잘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엉망진창이죠 쓰기 시험 0점! 말하기 시험은 다 했습니다. 다음번에 쓰기 시험도 잘 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짝수지 짝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? 10개 넘으면 읽기 연습은 전부 다 해야되고 쓰기는 10개 골라서 됐습니까? 오케이